안녕하세요 베리뷰티비입니다. 제가 몇 주 전에 처음으로 이메일로 협찬 제의를 하나 받았는데요. 제가 그 메일을 흥분해서 읽기 시작했어요. 근데 이제 땡땡 비키니 그 부분만 읽고 저는 지금 이 비키니 회사가 나한테 비키니 협찬을 해준다는 건가? 하면서 저 혼자 이 회사가 망하려나보다 망하고 싶으신가 보다 이러면서 혼자 막 착각을 했죠. 근데 자세히 읽어보니까 다행히 비키니 협찬은 아니었고요. 다이어트 식품 협찬 제의였어요. 제가 그 메일을 다 읽고 잠시나마 큰 착각을 했던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서 그 얘기를 저희 언니한테 했더니 막 언니가 크크크크크 야 너 되게 뚱뚱해 보였나 보다 하면서 막 비웃더라고요.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유튜브를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얼굴 공개할 생각은 전혀 없었고 이제 아이하고 네일아트, 뷰티, 베이킹 이런 거 하는 채널을 하려고 했었어요. 근데 유튜브를 시작하고 보니까 그쪽이 얼마나 레드오션인지 경쟁이 치열한지 알게 돼서 이제 제가 방향을 전환해서 제가 얼굴을 공개하고 호주 이야기, 호주 정보, 그리고 제 사는 이야기, 브이로그 이런 방향으로 바꿨어요. 제가 컨텐츠 방향과 베리뷰티비 채널명이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. 그때가 구독자 한 천명쯤이었는데요. 채널명을 바꿔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구독자분들께 채널명 추천도 받고 그랬었는데 그 즈음에 노예조님께서 제 채널 광고를 해주시면서 베리뷰티비라는 제 채널명으로 검색 유입이 엄청 많아졌어요. 그래서 제가 채널명은 유지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. 하지만 제 채널은 뷰티비가 절대 아니라는 걸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어요. 그리고 협찬 얘기로 다시 돌아가보자면 그 땡땡 비키니, 다이어트 식품 협찬 광고 역시 제 이름이 뷰티비이기 때문에 뷰티 채널인지 알고 오신 협찬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. 아무리 생각해도 다이어트 식품 협찬은 제 채널 방향성과 맞지도 않을 뿐더러 비키니 입으라고 하실까봐 제가 그거는 안 하는 게 나을 거라고 판단을 했고요. 협찬주 분께도 제가 큰 도움이 될 것 같지가 않고요. 무엇보다도 제 채널이 감재 고객 그리고 시청자층이 90%, 거의 85%, 90%가 남자분이세요. 이제 정리해보자면 제 시청자층 그리고 잠재 고객, 제 유튜브 채널의 방향성 이런 걸 다 생각해봤을 때 다이어트 식품은 저랑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그거는 수락하지 않았고요. 이 협찬을 받으면서 한 번 생각해본 부분은 아무리 작은 채널도 유튜브 창작자로서 어느 정도의 유튜버로서의 책임과 영향력을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. 유튜브 협찬을 받는 거에 있어서는 전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진 않고요. 앞으로 제가 협찬을 받는다면 저는 저 그리고 구독자 그리고 협찬사까지 모두가 플러스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는 협찬을 받아보고 싶은 생각은 많이 있어요. 그러니까 협찬 제의 많이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. 저의 현재 공식 스폰서이신 밥 사주고 장비 사주는 예쁜 보스 언니가 있으시지만 언제든지 협찬 제의는 환영하고요. 혹시나 비키니 관련 정보일까 하고 들어오신 분들께는 좀 죄송하지만 오늘 제 협찬에 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할 거고요. 오늘도 제 이야기를 시청해주신 분들 다 모두 모두 감사드립니다.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만 찍을게요.